아 제 차에 지금 제 차에 참고 참고 실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어갑니다 아 아 음 아 아 아 마지막, 마지막 타 실었습니다. 이제 완전히 다 실었어요. 지옥 같은 여름날 플로리다에서 하루 머물고 드디어 북쪽으로 탈출합니다. 앞으로 4,000km 북서쪽으로 가다보면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. 여기 하루 지낸다는 것은 정말 지옥입니다. 밖에서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머리가 아픕니다. 머리가 아파. 그래도 아침 일찍 옥수수를 싣고 제일 먼저 제가 싣고 출발했어요. 앞으로 4일동안, 5일동안 캘리거리까지 가게 되는데요. 겨울에도 와도 녹색의 땅. 여름에 오면 더 짙어지는 녹색의 땅 플로리다입니다. 겨울에 오면 더 짙고 출발합니다. 아이스 채우러 왔어요. 아이스 채우러 왔어요. 아이스 채우러 왔어요. 아이스 채우러 왔어요. 이제 마지막 문을 닫고 출발하면 됩니다. 아이스 가득 칠고 가다가 다 녹긴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구요. 이제 모든 픽업을 마치고 출발하면 됩니다. 여기는 플로리다 근처에 있는 조지아입니다. 고장이 난건지 완전히 앞바퀴가.. 앞바퀴가 없어져 버렸어요. 아이는 휠만 있네 휠만 이 시스템이 X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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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